아 날 멀어 멀어 날 먹 날 먹어 날 먹 날 날 먹 날 목 날 먹 못 참아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중 시계 중 시계 뭐야 안녕하세요 중간옥님 유튜브 유이빙인데요 왜 디펙트 영상은 항상 미호호에 비탄 선택지 밖에 없으세요 유비라서 잘 모르시는구나 알려드렸습니다 아 표본 나머지 두개가 좋은 유물이니까 그쵸 지금 사이먼스가 등반을 실패하는 건 과로시가 날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 디스포마나 고래 회충에 걸려서 죽고 있는 게 아닐까 맞음 맞음 뭐야 어지러움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씨 쓰레기 쓰레기 너님이 죽어있다 부족 모조 사이러스 몸속 촉수 눈 지피구 바이러스 죽죽죽 안 먹어도 되겠지 죽을래 죽는다 . . . 돈만 더 주면 아니면 예비 하나만 있어도 엄청 세지겠구만 이게 무조건 예비각인 것 같기나 오직 예비만 무력화도 때려도 되는데 왜 안 때렸대 그야 귀찮으니까 오렌 지병인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붕대 악 가지끼끼빠빠 못하네 일대키십쇼 가지님 가지가지 수비를 지워야 되는데 너무 가지볶음을 싫어하는 육식여사일 가지볶음은 굳이 육식이 아니더라도 아이고 사일런트 따지난다 제발 뇌수 안 뜨면 힘들다 구석아 고맙다 고맙다 뭘 할 필요한가 이제 타워 안 먹을텐데 고게나 좀 주십쇼 고게나 좀 주십쇼 저주를 골라서 날 죽이다니 저주할테다 저주하고 저주해서 귀신이 되어주마 지옥이 있다면 거기서 보자고 후하하 애프터 약속까지 하네 그래도 지옥에서도 다시 만나고 싶어 이 년 고게 어드줌 제발 급함 엘리트는 너무 위협하고 너무 위협하고 뭐고 지옥이 지금 하는걸 보면 사실 표창 대신 가지를 골라서 순수파를 보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낭만이었구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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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 다 보고 개판넣네 맞다 그 합삶 랩 . . . 아니 이거 썼잖아요 덕지부리네 진짜 덕지부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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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가쇼 왼전을 집었으니 룬피가 나오는 것 첨탑상식입니다 상접상식입니다 상접이 좀 뒤에 있었으면 갔을텐데 상접이 너무 앞에 있네 그래도 여기 상접 하나 가서 지우고 지울 수 있나 근데? 잘 모르겠네 고개는 으드존 이렇게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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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야 여기가 수주 만져봐라 아니 애비도 안나오고 예비언즈 중 아아 정 안되면은 계산된 노박이라도 줘봐 아니 고개 나와도 되고 예비 나와도 되고 계산된 노박 나와도 되고 심지어 집중 나와도 되는데 뭐 안주면 어쩌라는거야 응 안줘 응 안줘 아니? 집중쓰기 싫은데 근데 전문성 쓸까 아 어쩔수없지 선택권이 없어 대신이면 뭐 한장 더 지우는 효과는 있겠네 어니? 저거 못봤어 은신트네 체력 결국은 못채웠구만 음 음 공중재비 너마저 공중재비 너마저 공중재비 너마저 공중재비 너마저 와 심각하네 다행히 공중재비 너마저 공중재비 너마저 공중재비 너마저 치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힘성 도전을 안 뺄 수가 없다. 이러면 포션 안 빼도 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? 진짜 가지가자네. 뭐? 뭐? 뭐야? 엔트로피 개 많네. 오 예비다. 아니 기름같아 보려네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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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든 전투야 지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질 수 있지? 질 수 없다고? 예비귀에 넣었네 근데 뭐 딱히 너도 손해보오진 않았을건데 죽는 방법에 있어서 과외 추종을 불허하는 계단원 흠 하 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